선물 상자를 열기 전에 랩인들의 기념촬영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앞쪽 봐주시고요. 기념촬영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드디어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선물 상자를 불러야 할 텐데요. 다 같이 선물 상자야 나와야 나와라. 네, 제가 흥분을 다 했네요. 선물 상자야 나와라 하고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선물 상자야 나와라. 아이, 소리가 아직 작은가 봐요. 조금만, 점심시간 곧 있거든요. 힘을 더 짜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선물 상자야 나와라. 네, K-캐릭터의 세계화에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은 선물 상자가 아주 멋있게 등장을 했습니다. 주요 네이빈 여러분, 저의 구호에 맞춰서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K-캐릭터 대한민국을 넘어 네, K-캐릭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제가 최고가 될 영광스러운 미대를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주요 네이빈들께서는 이제 산업의, K-캐릭터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꿈과 비전을 엿을 수 있는 전시회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자리를 정돈하신 후에